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일을 하실 때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성령님은 어떻게 도우셨을까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이 구약시대 4천 년 동안 일하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직접 일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을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4천 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도우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적인 예가 네 가지 예를 들겠는데 첫 번째가 출애급 사건에서 예를 둘 수 있습니다 출애급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그 목적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하나 파죽지세로 그들을 정복하고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모합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락이라고 하는 모합의 왕 그가 쳐다보니까 이러다가는 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몰살당하겠다 싶어서 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지 보호할 수 있지 머리를 씁니다 국리를 합니다 국립 끝에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이 바로 신탁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우리나라는 보호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누가 신령한가 찾아보니까 그 중동에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술사를 찾아가지고 많은 돈을 드리고 많은 뇌물을 바쳐서 이 발람 선지자를 자기의 나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텐트치고 살고 있는 지금 텐트치고 광야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바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푸른 물 받고 옵니다 그런데 발람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편에 계신 것을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채니까 이 주술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 말씀이 민숙이 나오는데 민숙이 24장에 보면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 여기심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자기 방식대로 점수를 쓰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저 이스라엘을 쳐다보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에게 임하여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에 동산같이 묘하께 심으신 치명목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선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아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뜰부리로다 그러니까 신탁을 받아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신탁을 받으려고 온 이 주술사가 오히려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열불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숙이 2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여러분 손뼉을 친다는 건 우리가 노래하고 기쁠 때 손뼉 치는 건데 언제 또 손뼉을 칩니까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을 때 막 손뼉을 치면서 다급하게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그대를 부른 까닭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달아나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말이죠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일개의 주술사 그가 아마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건 죽었을 겁니다 그건 주술가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터치하셨을 텐데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려님을 통해서 주술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표면에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성려님이 그 이면에서 이렇게 자상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려님께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훤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성려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엘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사모엘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냐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저들이 이미 마음이 변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쩔 거냐 왕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추천한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모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는 최고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등치로 보거나 그의 인품으로 보거나 그는 가장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제대로 치리하고 돌보려면 자기 생각과 죄성을 가진 욕심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마다 그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모엘상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곧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모엘을 떠날 때 선자를 떠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사모엘을 통해서 다회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인치실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모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회시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회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미 다회시라고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다회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리면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루아 주민들에게 그 적국이 나타나서 그들을 부시려고 하자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의 두 눈을 다 뽑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두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미를 줍니다 그러니 길루아 사람들이 큰일 났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사무엘상 1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적국이 쳐들어와서 두 눈을 뽑으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두어서 종으로 삼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는 말을 할 때 사울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이 마음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길라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성년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기름 부은 왕의 마음에 감동 아주 크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로 소를 잡아서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열두 토막을 해가지고 보내면서 너희들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 소처럼 된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나왔더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대로 일하게 하신 게 아니라 성년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에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 위기에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도록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은 군사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12장 16조로 17조로 보면 도망다닐 때 사울왕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그때 다윗에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에게 힘을 주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도망자인 다윗에게 사람이 붙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12장 16조로 17절에서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세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당신을 돕겠다고 온 겁니다 왔는데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지금 자기를 붙잡아서 사울왕에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진짜 도우려고 왔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평화로 와서 나를 돕자고 왔다면 내가 고맙게 했지만 너희가 나를 사울왕의 손에 넘기면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넘겼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예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성령이 아마세라고 하는 그 주동자 그 지휘자의 그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감싸셨다 사로잡았다 그래서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다고 이세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들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이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 중에 다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목숨도 경각에 달려는 이때에 그에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에게 힘을 주었을까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감싸주셔서 이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성령님은 왕들만 도우십니까? 백성들을 돕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을 모아놓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이들을 각 동네 동네별로 시, 군, 음면, 리다니까지 각 동네별로 두 가정 이상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무슨 군사 작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각 마을로 다 흩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7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들과 더불어 동화가 돼서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처럼 다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 나라를 회복한다? 불가능이죠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국당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에스라스 1장 또 역대 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가 공포를 하고 조소를 내리는데 이렇게 조소를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하라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내가 성전 건축비까지 다 보내주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린 피르시아 이 피르시아가 얼마나 잔인하고 피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 여러분 이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강력한 피르시아의 초대왕 키레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왕으로 삼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려님께서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무수히 일으키게 되는데 그 대표가 되는 선지자가 엘리야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라고 하는 자기 스승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스승에게 자기가 소원한 그 꿈을 아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야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까 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주님 부르셔서 가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뭘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적 권능을 주셨는데 그건 성령님의 힘이었습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럽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자식 봐라 이거 야 네가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지켜보니까 자 이렇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서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더라 요단강이 엘리야가 떨구고 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물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있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와가지고 저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셨고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이 은사를 주시면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예름이 예수길,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부으시고 표적과 기자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시지만 그 이면에서 성령님이 각 선지자, 선지자 안에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기 역사하셔서 그들로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반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십니까? 새벽 기도 못 나올 수 있어요 낮이라도 와야 되잖아요 저녁이라도 와야 되잖아요 왜 수요일 예배 안 나오시죠? 왜 금요 예배는 그냥 제끼나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내가 새 영 새 마음을 보내주셔서 하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진장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들 본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고 여러분이 기도에 반응하고 성령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십시오 날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전명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경험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